지금 하나님 속성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애고의 속성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애고의 속성이 지배하고 있다면 잠깐 보류하시고 좀 더 명상에 집중해서 참나의 속성을 더 발현시키세요. 그 다음 분석해야만 자명찜찜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래야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일상의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겪고 실천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사업하다가 스트레스 받겠죠. 저도 공부하다가도 이걸 어떻게 전할까. 또 강의하다가도 뭔가 제 양이 안 채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탐진치가 딱 작동해요. 지금 내가 뭐라도 하나의 욕망을 세웠는데 성취가 되면 기쁜데 좌절이 되면 분노하고 슬프단 말이에요. 하늘이 날 버렸나?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안 지나가겠어요? 왜 나는 이렇지? 이런 일을 자꾸 당하지? 왜 내 일은 자꾸 좌절되지?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슬프고 누구는 또 기쁘게 사는데 나는 또 이런 처지고 이런 쓸데없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끌어와서 만땅으로 막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애고는 이 짓을 자꾸 해요. 이 속성이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애고를 다그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떤 일이 닥치면 애고가 먼저 출동해요. 그럼 애고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애고 얘기 듣다 보면 금방 화가 나고 그렇죠? 좌절에도 빠지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고수와 하수 차이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한 사람은 여기서 그대로 의식을 초월시켜요. 깨어나. 여기서는 답없음. 그런데 저도 제가 매일 겪는데 그걸 알아도 또 금방 거기 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면 내가 또 이 상황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참나에 집중을 하는 거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의식을 다시 고향시키고 나면 속성이 바뀌죠. 그때 여기서 보면 아까 왜 거기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지? 이게 보여요. 왜 이 다람쥐 체바퀴에서 못 나오고 있었지? 그런데 딱 그 상태에 있을 때는요. 애고의 속성이 작동할 때 여러분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슬픔과 분노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고수는 쓱 깨어나 버립니다. 몰라 괜찮아 하면서 정신을 고향시킵니다. 그러면 속성이 바뀌어 있어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와 있어요. 어두운 데 있다가 태양과 함께하는 밝은 데 와 있어요. 이 밝은 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어둠 속에서 해결하려면 최악입니다. 여기 밤에 불 끄고 방에서 뭐 찾아보세요. 최악이죠. 벽하고 싸우고 있을걸요. 네가 뭔데 나를 막느냐. 캄캄한데 자꾸 벽에 몇 번 부딪히시면요. 성인 군자도 욕 나옵니다. 그런데 불 켜고 찾으면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가서 그거 집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신 것 같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딱 스탑 하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해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찾아야 돼요. 그냥 사람 욕심은 안 그래요. 제가 늘 매일 겪는 일이지만 사람 욕심은 멈추고 찾기보다는 화를 내버리거나 거기서 분노를 하거나 막 비탄에 빠지거나 뭔가 상대방을 탓으로 돌리고 저주를 하고 싶거나 뭔가 애고가 그런 속성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때가 딱 공부하기 좋을 때요. 이때 아버지 예수님 나무하미탑을 이 먹고 몰라 괜찮아 하고 5분만 쉬었다 움직이시는 분은 고수될 자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AD 이음anov 이 정신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